자 경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있죠.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0.55에서 0.6%포인트 정도 낮은 건데 왜 이렇게 전망한 겁니까 도대체 무디스는? 이것도 드문 건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글로벌 무역 둔화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거니까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중국의 중간제 수출하는 거 이거 줄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디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용부진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이 크다. 중소기업이 그래서 임금 인상의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imf 무디스 s&p 통틀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이유 중에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이런 거를 언급한 사례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해외 쪽에서. 그래서 물론 이 친구들이 얼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멘트가 나왔다는 건 조금 눈에 띄는 거고. 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성공한다면 일자리 전망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다만 늘어난 거야.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냐.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일자리 예산이란 말이에요. 늘어난 게.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일자리 전망이 나아지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좋아질 것이라고도 쓰면서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은 잘했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가 예를 들면 2.6, 2.7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너무너무 낮아요. 이게 0.5%라는 거는 0.5, 0.6%포인트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는 굉장히 낮춰잡은 건데 저는 이 전망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현대차가 주요 신용카드사 신한, 삼성, KB국민, 하나, 롯데카드 등 5개사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수료율을 협상하자는 방안을 카드사가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카드를 꺼낸 건데 그러니까 차 살 때 카드로 못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이 기사만 보면 카드사들이 연합해서 현대차만 공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가맹점 중에 500억 이상 되는 걸 대형 가맹점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현대차는 당연히 대형 가맹점일 거 아니에요? 마트 같은 데 이런 데 있죠. 그렇죠. 그걸 일괄적으로 카드사들이 1.8%에서 1.9%대로 올렸어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거 충분히 우리하고 협의도 안 하고 사전에 공지도 안 하고 이렇게 딱 일괄적으로 하는 건 우리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건데 현대차 주장은 이거예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등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또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가 주장하는 건 직전 한 2, 3년 동안 우리가 보니까 너네 경영수지라든지 예를 들면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자금 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오히려 금리는 더 하락했고 연체체권도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거 왜 수수료 올리냐. 이거는 타당치 않다. 이 얘기는 현대차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은 왜 몇 달 전에 정부가 권하고 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쪽에 카드 수수료를 맞춰줬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대형 가맹점은 너희는 원래 할인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한다는 입장이고 그런 여론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계산으로 따지면 2017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 국내 매출액이 32조거든. 그런데 카드를 한 70% 긁는다고 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카드로 차를 구입하는 금액은 22조 5천억이 돼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컨대. 그러면 0.12에서 0.14%포인트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수수료를 얼마를 더 내냐면 최저 270억에서 315억까지 더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는 작년 4분기에 사상 최악의 실적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315억 더 내려면 1년에 펠리세이드를 몇 대를 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열받는다는 얘기인데 글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낮춰준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상화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현대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풍선효과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떻게든 협상을 하겠네요. 설마 카드 안 받지는 않겠죠. 그러면서도 유예기간도 두고 차오로라도 협상이 되면 다시 하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운명의 일주일이다. 협상 본게임이다. 이렇게 썼지만 긴장감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5개 카드 다 갖고 있잖아요. BC카드 하나씩 없어요. 소비자들은 별로 큰 반응 없어요. BC카드 하면 되지. BC카드 또 홍보를 해드리네. 현대카드도 물론 있고요. 그러네요. 전국 주요 랜드마크 아파트의 하락세가 가파르다고 하는데요.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하고요. 이게 KB부동산의 KB선도아파트 50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가 마이너스 1.51%를 기록해서 석 달째 지금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KB선도아파트 50지수 이게 장상이 뭡니까?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이른바 표현은 좀 그런데 랜드마크 아파트들 유명한 아파트들 잘 나간 아파트들. 올림픽 선수촌 대치음마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 가격 주로 주도하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를 모아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수를 뽑은 거야. 우리나라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게 1,000 종목 이상 되지만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요. 그런 것처럼 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비교적 유명하고 지표가 될 만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다. 예를 들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한 2억 빠졌고 음마아파트가 4억 가까이 빠졌다는 거예요. 언제 빠졌다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한 1년 사이에? 네. 최근 들었어요. 최근. 그래서 내가 오늘 땅땅한 화요일 아니에요. 민경란 대표 들어오면 바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들어오면 살짝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접어버리더라고요. 소장님 이거 너무 큰 아파트들은요. 동간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노예할층과 저층 이런 걸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빠지긴 빠지나 봐요. 조금씩은? 제 주변에 집 산 거 후회한다는 사람 어제도 누가 한 명 찾아와서 괜히 집 샀나 봐요. 울상이더라고. 왜 이렇게 비쌀 때 사시냔 말이에요. 몇 달 됐다고 벌써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 반포에 평당 1억 30억짜리. 거기? 거기 좀 떨어졌어요? 아니 정프로 당신 같으면 30억 있으면 그 아파트 30억에 사겠어 지금? 저는 없지만 안 사죠. 당연히 사자가 없으면 떨어졌겠지. 잘 됐군요. 아직도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걸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니 우리 방송도 돈이 있는 분들도 좀 들어요. 조금.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답니다. 카카오 T 바이크라는 건데. 카카오 지금 택시는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풀하다가 실패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걸 전략의 수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워낙 사이즈의 비즈니스의 사이즈가 달라요. 15분의 1,000원이 기본 요금이고요. 5분마다 500원이 추가된다는데. 글쎄 카카오가 이걸로 진짜 돈 벌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미세먼지에서 공유 자전거 탈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얼마요? 1,000원에. 15분의 1,000원이 기본 요금이고. 15분의 1,000원. 팀 앱으로 카카오 T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 등록이 된다는데. 나는 그런 생각도 드네. 이게 공유 자동차, 공유 택시인가? 공유 차량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자는 건데. 진짜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또 자전거도 잘 빌려주는데. 뭘 굳이. 그러니까. 여의도만 해도 공짜 자전거가 그냥 남아돌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자전거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타고 있는 곽도기 또 계시긴 하죠. 거의 200km씩 탄다더라고요. 주말에.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라는 시장 조사업체가 있는데 작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4억 3,160만 대 전년보다 5.1% 줄은 거라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이게 역성장을 한 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줄었나를 잠깐 보니까 신규 모델도 제대로 없었고 불황도 장기화됐고 또 기존 제품과 신제품 간의 차별화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좀 안 팔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은 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이 좀 과거와 달리 많이 죽어가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좀 하는 것 같아요. 폴더블 나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 지금 업체들은. 혁신적인 제품의 대기수요. 제가 볼 때 근 5년 내에는 가장 그래도 기술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게 폴더블 같아요. 뭔가 새로운. 방수 이런 거. 뒤에 가죽대고. 그런 건 혁신 아니거든요 사실은. 카메라 두 개 다. 그게 아니지 뭐.